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다리장북반 부환장님 포도밭에 놀러 왔습니다 아 이거 포도를 보시면은 무슨 포도인지 다들 아실 것 같은데요 가지포도에요 일로 가지포도 또는 블랙사파이어, 블루사파이어, 사파이어, 에메랄드 사파이어 뭐 여러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 포도인데 포도 지금 식재하신지 올해 3년 되셨나요? 작년에 심으셨어요? 2년차인데 2년째 착가량이 잃었습니다 예 거의 농약 안하시고 키우신건데 열매 사이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법도 이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고 공부 좀 하려고 구경 왔는데 이제 수확 시기는 약 20일 정도 남은 것 같구요 예 지금 당도는 일단 다 올라와 있는데 조금 더 숙성이 된 다음에 출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거의 약을 쓰지 않고 유기농으로 전문으로 하셨던 우리 부반장님이 유기농을 전문으로 하셨던 분이라 대부분 약을 잘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계량을 해가지고 열매도 다시고 알속귀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열과도 없어요 심지어 열과 없이 정말 깨끗합니다 정말 놀라워요 저희 앞으로 작업하실 때마다 이렇게 뱀에는 정말 놀랐습니다 원래 전업으로 하시는 거는 복숭아를 주로 유기농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업으로 또 블랙사파이어 하시겠다고 그래갖고 작년에 시설 하셔서 직접 나무도 심으시고 전부 다 관리를 하셨어요 근데 열매가 진짜 너무 어마어마해요 한 송이에 이런 거는 한 2키로씩 가겠네요 근데 열매 사이즈를 보면 통상적으로 수입산 블랙사파이어가 이 정도는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현재 당도는 18브리스 정도가 나오고 열매 사이즈는 제 새끼손가락보다 더 굵습니다 엄지손가락 굵기랑 비교가 될 정도로 정말 커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 그리고 착과량도 굉장히 많고 2년생인데도 불구하고 와 착과량이 거의 다 물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원래는 더 송이가 큰데 나무가 어리다 보니까 일부 좀 속아내 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열과도 없고요 등숙도 잘 되고 있어요 심지어 블랙사파이어 특징이 뭐냐면 겨울에 동해가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는 등숙도 지금 굉장히 빨라요 샤인모스켓 등숙이랑 거의 비슷하게 가는 거 같아요 와 면적은 1200평 정도가 되구요 열매가 진짜 심장이 뛸 만큼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 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저도 포도기술 계속 공부를 하지만 못 따라가겠어요 너무 잘 하셔가지고 오늘도 여쭤보고 원고한 거 여쭤보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직 판매 관련해서는 걱정이 많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물건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상품이 좋기 때문에 뭐 이정도면 소매 판매 하셔도 당도는 일단 다 올라와 있고 출하 시기도 추석 전 8월 20일 정도에서 하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2년생인데 2년 됐어요 2년 작년에 시설 하시는 거 뵙고 나무 이제 막 심으시는데 그때 보고 지금 올해 와 가지고 봄에 잠깐 봤는데 이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벌써 이렇게 됐을 줄은 예 블랙사파이어예요 뜬금없이 왜 포도밭에 와서 이렇게 보냐고 하시는데 뭐 달에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른 과수들도 나무들도 한 번씩 자꾸 들여다보고 해야 예 이것저것 정보들을 모아 가지고 예 좋은 것들 찾아서 응용할 수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예 찾아봐서 이제 여쭤보고 공부도 하고 하는데 예 정말 잘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 블랙사파이어 가지포도 관련해서 이제 궁금하신 게 있거나 그럼 남겨주세요 저도 지금 이제 좀 더 공부하고 복숭아 기스 저거 갖다 먹으라고 하셔 가지고 얻으러 왔는데 겸사겸사해서 공부 정말 잘하고 갑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